크리스천 금잔디 2020 트로트 어워즈 장민호 여사친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샬롬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금잔디 과연 그녀는 누구인가 휴게소에 BTS 누적 판매량 300만장 돌파 고속도로 여왕 고속도로 타고 전국에 울리는 황금빛 목소리 금잔디 고속도로 메들리는 어떻게 시작한 건지 지금은 트로트 음악이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데뷔 당시 트로트 가수로 방송에 나가기 쉽지 않던 시절 운전하는 분들에게 목소리라도 전해보자 그 도전을 많은 분들이 예쁘게 준 것 같아요. 1979년 5월 15일 나이 41세 164cm 소속사 올라엔터테인먼트 종교 기독교 학력 동독여자대학교 방송연예과 졸업 출생 강원도 홍천군 데뷔 2000년 영종도 갈매기 젖은 유리창으로 데뷔 하지만 크게 주목받지 못했고 10여 년간 긴 무명생활을 이어갔다. 금잔디 이름 변천사 첫 번째 2000년 박수현에서 박수희라는 예명으로 활동 영종도 갈매기 젖은 유리창으로 데뷔했지만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두 번째 10여 년간 무명생활을 하는 도중에 이름을 박수희에서 박수빈으로 바꾸기도 했다. 세 번째 2010년 후에 박수빈에서 금잔디로 개명하고 2012년에 오라버니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대박을 치며 무명생활을 청산하고 본격적으로 고속도로 여왕으로 거듭났습니다. 수상 경력 2011년 제19회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 성인가요 우수상 2012년 제19회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성인가요 신인가수상 제12회 대한민국 전통가요 대상 음반공로상 2014년 제22회 대한민국 문화연예예 대상 성인가수 대상 한국을 빛낸 사람들 대상 인기가수 대상 mbc 가요베스트 대재전 인기상 제13회 대한민국 전통가요 대상 여자가수 부문 우수상 2020년 tv조선 2020 트로트 어워즈 트로트 100년 여자 베스트 가수상 금잔디 정규 앨범 2009년 1편 단심 2011년 3월 트로트 금잔디 1, 2집 2011년 8월 트로트 금잔디 3, 4집 2012년 4월 카페 명작 1, 2 2012년 10월 불멸의 명곡 1, 2 2013-14년 트로트 금잔디 5, 6, 7, 8집 2017년 금잔디 김진규 쌍쌍 스페셜 파티 1, 2 장민호 금잔디 어떤 사이인가 장민호 사랑의 콜센터로 금잔디 초대 tv조선 2020 트로트 어워즈 생방송 도중 갑자기 남녀 상렬지사의 뜨거움이 감지됐다 2020 트로트 어워즈 금잔디 트로트 100년 여자 베스트 가수상 금잔디는 10월 1일 방송된 tv조선 2020 트로트 어워즈에서 오라본이 축하 무대를 선보였다 금잔디와 절친으로 알려진 장민호는 함께 몸을 들썩거리며 무대를 즐겼고 그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이후 금잔디는 트로트 100년 여자 베스트 가수상 수상자로 선정돼 상을 받으면서 수상 소감을 하던 중 장민호 씨 오라본이 부를 때 그렇게 창피하셨나요 우리 사이가 그 정도밖에 안 됐나요 라고 농담을 던졌다 이에 대해 금잔디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장민호 오라본이 리액션 너무 감사해서 수상소감에 한마디 던졌는데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장민호 금잔디 연인 사이 후진없는 결혼설 금잔디 소속사 올라엔터테인먼트 입장 발표 금잔디의 소속사 관계자는 친한 선후배다 장민호가 금잔디를 최근 tv조선 사랑의 콜센터에 불러 도움을 많이 받았다 당시 붐이 둘 사이를 핑크핏으로 꾸며 사람들의 궁금증을 유발하기도 했다며 그 일 때문인지 이번에도 카메라가 둘을 그렇게 잡더라 그래서 한마디를 한 것이다 고맙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고 두 살자 친한 선후배다 라고 밝혔습니다 크리스천 두 분 다 좋은 배필감을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시기를 응원합니다 서로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금잔디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세요 복음을 전하는 크리스천TV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